장난감이 어찌롱? 얘들아, 이거 빨리 뜯어줄게 자이언트 사마귀 이걸 이렇게 조종하는 사마귀 장난감이 오, 징그러워네 레몬 박수 진짜 사마귀라, 진짜 징그러워 징그러워네 이거는 리모컨인가? 이건 곤충사전인가? 어, 리모컨이랑 약이랑 여기 안에 들어있다 징그러워네 손에 다 드시고 레몬 박두 사마귀 장난감이에요 오, 열었다 약이 몇 개 들어간는지 오, 요렇게 나와야된대 세 개씩 들어간다 리모컨은 세 개? 어, 이렇게 나와야된대 사마귀 장난감은 세 개 어, 터지나? 오, 볼깃도 나온다 됐다, 리모컨 이거랑은 툭하지 않으니 이걸로는 세 개씩 넣어가면 끝까지 한 벗겨진 Please, say, let's see 이거 잘못 넣었나본데? 이거 잘못 넣었나본데? 이렇게 해볼까?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약을 2개씩 넣었으면 되나? 하면 되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넣어 오! 이거 앞으로 가는거고 오! 여기 근질이 없구요 이건 앞으로 가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무 웃겨 알았어 너무 웃겨 웃음 주꾸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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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잘했어 여기서 다리가 하나 뜯겨야지 안 돼 안 옹지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달성까지 해주세요 안녕